방탄소년단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누군가요? 저는 저희 팬이라면 나미 여러분들 아는데 아 잠깐만 아 형 휴지 한 번만 주세요 제가 끌어다 갈게요 진짜 아무튼 얘기를 했어야죠 눈물이 났을 건데 좀 짧게라도 영상편지 한 번만씩 한번 해볼까요? 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탈레파시였나요? 네 네 남순이 형 네 항상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롱 파워 땡큐 동시본이었다 아닙니까? 와 내가 알았던 건가요? 아 내가 되게 아 전쟁이 형 다 아미들한테 또 이렇게 랩퍼가 친절하게 아 원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아 전쟁이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진영 아미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장이 정말 따뜻해지고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걸 느낍니다 하프 브레이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